감사합니다. 질투의 역사 내일 개봉하는데요. 로맨스 영화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것 같은데 남규리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엄마랑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막 노래를 불러서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한 6살쯤? 엄마 왜 모든 노래는 다 사랑 얘기야? 이랬더니 엄마가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야.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이룰 수 없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걸 크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와 연인과 동료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껴봤는데 정말 사랑으로 뭐든지 이룰 수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것 같아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그걸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네. 그게 되게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게 또 이루기도 힘든 게 그리고 유지하기도 힘든 게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ильно